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오늘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시장이 조금 혼란했습니다 한 2주 동안 반감기를 앞두고 거의 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가격에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4만 3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전에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현지 미... 아니 말을... 제가 이른 말할 타이밍을 안 두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언제 뭐 이렇게 큐를 줘서 저는 이현지입니다 라고 할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소개를 할 시간까지 좀 주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영비 애널리스트와 오늘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최근에 있었던 이슈라든지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황을 봐야죠 네 자신 있게 하세요 네 그 전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코인마켓캡 화면을 제가 열어놓고 네 여기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지금 시간대에 6만 6천 8백 45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쭉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3,212달러에 거래 중이고 솔라나도 158달러 리플도 0.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가격이 상승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감기를 거친 것 치고는 크게 가격의 전체적인 변동은 없는 느낌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따 고영빈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보시겠죠 그래서 저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오전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6만 7천 달러선을 넘었다가 현재 6만 6천 8백 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반감기가 지난주 토요일날 한 오전 9시 한 9분쯤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채굴자들이 보상을 얻는 한 블록당의 비트코인이 줄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물리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나 사실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잠시 후에 뉴스에 나오겠습니다만 S&P500과의 동조율이 0.8%, 100% 가깝게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스 확인해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태국에서의 ETF 승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올해 지난 1월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너무 초기 단계라고 현지인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금 막고 있었는데요 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선발된, 공인된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한테만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소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좀 보호한다라는 명목 하에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관들에게 투자를 허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입장이 조금 오픈마인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홍콩에서의 ETF 승인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다녀오신 홍콩에서도 길거리 걸어가면 비트코인 ATM 있고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최근에 나간 영상들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 시장이 막혀있긴 하지만 중국이 약간 알게 모르게 홍콩에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좀 열어주는 분위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방콕에서 사실은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위크가 22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열리게 되는데 어제 지금 나온 뉴스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 ETF 미국 상품을 팔고 살 수가 있다 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열어준 걸 봐서는 이것도 일종의 짜고 치는 곳입니다 보여주기식이다 보여주기식인데 어찌 됐든 동남아시아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좀 활성화되길 바라는 태국의 입장이 담겨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홍콩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둘 다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완전 쟁점이 되는 게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그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그분이 원래는 이 승인 확률을 한 50%다 50%로 본다라고 했다가 그거를 30%로 낮추셨거든요 근데 4월 들어서 그거를 또 25%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저희 홈페이지 기사를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이더리움의 승인 확률을 11%로 보고 있다고 11%요? 네 근데 저는 9대 1이네 너무 찔끔이어서 이게 정말 승인이 날까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은 5월 말 다 돼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SEC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 또 달려든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홍콩이 초를 쳤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많은 함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랑 최근에 방송을 했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을 하기를 자기 발에 총 쏜 것 같다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POW 그러니까 채굴 방식 예전에 우리 이더리움 가지려면 그래픽 카드 좋은 거 사갖고 막 돌리면 이더리움 나왔거든요 지금은 시장에 있는 거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를 보상을 기여를 통해 얻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노드에 참여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일종의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데 이걸 이더리움을 ETF로 만들겠다 증권 상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나 증권임? 이라고 이제 자명하는 자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SEC는 미국에서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조용해요 너무 이렇게 홍콩에서도 이더리움 ETF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SEC가 너무 조용하니까 다들 조용하다는 건 승인을 안 할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도 이런 결정을 할 때 선거 전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딱히 뭐 하는 듯 안 하는 듯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선거 전인데 미국이 대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기준으로 레이스가 곧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게리겐슬러가 민주당 쪽인데 조용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액션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잠깐 이제 뭐 채팅창 보자면 구독자가 좀 적내라고 다이아몬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적어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네 구독 제발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5만 명 달성하면 이현재 아나운서가 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할 수 있죠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19일에 반감기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반감기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생각한 것만큼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거래 수수료가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뭐 23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캐프리올 인베스트의 창립자인 찰스 에드버드가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 대폭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파워 세일 네 이게 너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웃긴데 비트코인을 지금 저희가 아 저희가 아니죠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때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게 7만 7천 달러가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7만 7천 달러가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가보다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엄청 파워 세일하고 있는 세일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는 이제 곧 끝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첨언을 조금만 하자면 전기료 순수하게 7만 7천 달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전기료가 7만 7천 달러일 가능성은 제로고 이게 뭐냐면 채굴에 들어가는 이제 땅값부터 시작해서 채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채굴기가 또 엄청 비싸잖아요 채굴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또 채굴기도 그 시장에 들어가면 채굴기에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새로 출시되듯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싸고 거기에 전기료 들고 인건비 들고 똑같아요 사업이니까 그거를 했을 때 이제 마진을 볼 수 있는 현재 최신은 7만 7천 달러 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채굴자가 뽑아내는 가성비 좋은 그 달러 선보다 비싸게 현물 가격이 매겨져야 채굴자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달러 아래로 가는 꼴은 조만간 못 볼 것이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저희 그 마운트 곡스라고 해서 2014년에 해킹장에서 파산된 일본의 거래소가 있잖아요 이제 이 거래소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시장의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물량이 풀리면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일단은 물량이 풀린다는 거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게 점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런 얘기인데 말은 맞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마운트 곡스의 그 수많은 물량 자체가 채권자들은 개인이 많은데 이미 그 기관들 이 보상을 받을 걸 알고 개인에게 접근한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기로 약조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래소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많이 풀린지가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고 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과 N화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이 전량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 시장 상황에서는 아니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뭐하러 팔겠습니까? 그렇죠 갖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기관 물량 플러스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장 거래소에 막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예전에 FTX 사태에 대한 보상 물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똑같았어요 채권자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먼저 매수를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오히려 쏠라나는 떡상했거든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 아이템은 제가 이제 이현지 아나운서한테 이거 좀 확인 좀 해봐라 라고 한 아이템인데 뭡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걸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는데 IMF 관련된 얘기 네 국제통화기금 우리 IMF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원래 IMF가 2021년에만 해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 그거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뭐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도 여전히 워킹페이퍼 그러니까 아직 연구 중인 사안이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 IMF가 우리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IMF가 네 IMF가 비트코인 보이시죠? 저 화면에 IMF 보고서예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자산 보존의 필수적인 도구다라는 말을 IMF가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제목부터 비트코인 국경 간의 흐름에 관한 입문서라는 제목의 보고서고요 아우 어려워 어렵죠? 여기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국경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비트코인을 통한 자본의 이동 통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표를 가지고 기사가 나간 게 있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 표에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왼쪽 상단이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도 있고 그 자금의 흐름이 조금 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면 베네수엘라도 있고요 전 많이 찍혀 있는데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이런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다는 게 자금 거래량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 오른쪽 끝단에 보면은 미국이 있어요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네 흐름이 다른 거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 거 봐서는 왼쪽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좀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제가 또 지난주에 저희가 아직 영상이 나가진 않았는데 페루에서 이제 비트코인계의 좀 배가라고 할까요? 중남미 담당하는 분 네 마케팅 총괄하시는 분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분 말로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나서 좀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돈 많이 벌었고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페루나 브라질 같은 다른 중남미 지역에서도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 국가의 화폐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들이라 그런지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표가 그 지표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다음 표를 점점 지루해지니까 빨리 넘겨요 네 그 다음 표를 보면요 이제 숫자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블록체인에서 온체인에서 거래량 이쪽은 오프체인에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만 보면은 아이고 온체인 거래량이 훨씬 적어 보이는데 금액을 보면요 온체인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뭐 그건 당연히 약간 보완적인 면에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해야겠죠 근데 오프체인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도 금액은 적을 뿐 거래량은 많다 그 얘기는 오프체인에서 기록이 남지 않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건데 소액 거래가 오프체인은 훨씬 많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마다 오프체인 거래가 되면은 뭐 자금 세탁이니 뭐니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IMF 보고서도 결론적으로는 규제 강화를 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좀 통용되고 자금 수단으로서 좀 중요해지니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근데 어쨌든 이 IMF가 굉장히 엄청난 국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을 엄청 미치는 저희도 IMF 덕에 나라가 망할 뻔도 하고 살릴 뻔도 하고 덕에 나라가 망하고 덕에 좋아진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런 기관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흐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우리 얘도 눈여겨볼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굉장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화정책을 글로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물론 뭐 미국의 입김이 너무 세고 여러 가지 너무 자유경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폐단 같은 걸 IMF가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뭐 과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큰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리포트를 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이현재 아나운서의 뉴스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주시니까 끝에 가서 루즈해졌잖아요 그래도 좀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쵸 중요했죠 중요는 했다 이현재 아나운서와 이제 중남미 페루 담당하고 있는 이 에스파니아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영상은 곧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현재 아나운서 하지원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현재 아나운서 또 모셔서 더 어려운 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